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좋은 인연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시청자가 이 강의를 듣고 전화가 왔어요. 스님 강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늙으면 수행할 수 없습니다. 돈은 써야 합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보시를 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기도정진하면서 일체 감사한 마음과 환희심이 난다면서 가사 공략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문자가 보내왔네요. 역시 기도를 하거나 또 정진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업장도 소멸이 될 뿐만 아니라 뭔가인가 모르는 환희심이 나고 또 그런 환희심이 나게 되면 건강도 자연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뭔가가 베푸는 마음 속에 건강 아주 굉장히 좋아져요. 이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난 시간 우리가 5분 법신향, 계향의 몸, 정향의 몸, 해양의 몸, 또 해탈향의 몸, 해탈지견향의 몸을 성취해야 된다라는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청정한 계행의 과부,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고 어떤 과부가 오는지에 대한 부처님께서 아자타 사투와 나누신 말씀을 전화하겠습니다. 아자타 사투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또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기회에서 정말 나중에는 진정으로 참회를 하면서 부처님의 신자가 되기를 그런 발언한 아자타 사투입니다. 그래서 그 아자타 사투왕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 눈앞에 과보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기족의 가장이나 자제나 혹은 천민의 자제들이 열애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내어 장애 많은 세속생활을 떠나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는 청정한 계행을 닦고 정진하여 조그만 허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깨끗 두려워하고 깨끗한 몸과 말과 생각을 지니며 모든 강관의 의문을 잘 보호하고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두루 갖추게 될 것이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청정한 계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말하는 살생하지 않고 생물을 가엾이 어기고 또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우리 천수경 가운데에 우리 늘 독성하죠. 살생중재 금일참해 투도중재 금일참해. 그래서 그러한 살생과 투도와 사음과 또는 악한 말모 망어 기어 양설 내지 탐진치를 끊는다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과보는 한량한 무량한 그러한 좋은 과보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는 해야 되는 것이 눈, 기, 코, 혀, 몸, 생각 등 강관의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치 부자가 창고의 문을 단속하여 도독의 침범을 막듯이 비구가 눈으로 사물을 볼 때에는 어떤 현상이나 특수한 환경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생각을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탐욕과 애착과 비해 등의 부정법에 흘러가고 말 것이오. 이렇게 부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런 탐욕과 어떤 애착과 비해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한번 보세요. 장간도 나쁜 소리를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하루 종일만 기분이 나쁘면 그래도 좀 덜한 거야. 말하자면 늘 그 생각에 마음을 아주 굉장히 흐트러뜨리게 되죠. 또 조그만 돈을 잃어버렸다거나 또는 어떤 나쁜 것을 봤다거나 그러면 얼마만큼 마음이 아주 기분 나빠하잖아요. 더러운 것을 보거나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사실은 강관을 잘 지키되 가능한 좋은 것을 보므로 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내 마음도 기쁜 생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리, 좋은 말하자면 모양, 좋은 것들,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지. 나쁜 소리는 일부러 피해서 듣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죠. 나쁜 소리를 더 들으려고 하고 그 소리를 더 쫓아가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말하자면 나쁜 소리를 내 입에서도 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오랫동안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이비설신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우리가 혀로 맛을 느끼고 또 몸으로 촉감을 느끼는 이러한 것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나 나도 모르게 재앙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계행을 잘 지키고 정진을 잘 해서 마음으로 하여금 그러한 오용락에 떨어지지 않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가만히 앉아보세요. 이 산사에 있으면 어제 미리 들어온 우리 불자님들이 보강사에 들어와 있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스님 아침에 일어나면 들리는 것이 새소리고 저녁에 누우면 들리는 것이 새소리입니다. 새소리뿐이겠어요? 물소리.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떡국이 소리가 들려오죠?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있으면 아침에 저도 경을 읽고 금강경을 늘 독성하면서 가만히 잠시 앉아있으면 온갖 새소리들이 정말 들어옵니다. 그러면 새소리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제가 선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있어요. 풍정화유락이라는 얘기 있죠? 바람은 고요한데 오히려 꽃은 떨어지고 뭔지 모르지만 바람도 없는데 꽃이 뚝락화가 떨어지고 또 말하자면 산은 새소리는 우는데 조명 새는 우는데 오히려 산속은 더 고요하고 그윽하다라는 시를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고요하면 새소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갖는 거. 그래서 가장 하루에 30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가만히 앉아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고요히 앉아있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부처님과 마음이 상응돼요. 뿐만 아니라 삼나만상과도 상응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소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기분 나빠하고 또 나쁜 것을 봄으로 해서 기분 나빠하고 가능한 한 이렇게 절에도 자주 오시고 아름다운 꽃도 보고 요즘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까닭이 아마도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하고 아름다운 수프를 보기 위해서 산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등산보다 더 좋은 것은 등산 올라가서 사찰에 참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조용히 수행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가 가장 만족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이 비구의 지족인가 그 몸을 보호하는 옷과 얻은 것에 만족하여 어디를 가든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바리떼를 지니고 가는 것이요. 마치 새가 어디를 가든 날개만을 가지고 나르는 것처럼 그리고 조용한 숲에 앉아서 정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족한 일이다. 우리 오유 지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글로 써서 큰스님들이 많이 써주시죠. 나에게 가장 우리가 만족할 줄 아는 게 가장 부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오는 분들에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살림을 하다 보면 오늘도 누가 스님이 정리를 해야지 된다고 해서 찻잔 세트를 전부 가지고 왔어요. 정말 그 뿐이겠어요. 찻잔 세트니 저를 갖다 주는 게 참 많은데 여기는 많은 분들이 쓰시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래도 보면 제 방에 둔 물건이 점점점 쌓여가요. 사실은 다 쓰지 않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특히 가진 게 많은데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안 가진 것에 모자란 것에 더 마음을 쓰면서 나는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 이렇게 그 안 가진 것에 마음을 쓰면서 가난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비교하고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그 몸을 보호하는 것과 제가 인도에 가서 가만히 수행하러 들어가 보면 보탑에 밤에 잠자고 아침에 가서 그냥 정진하고 오면 그 밖에 뭐 또 밥 주면 밥 먹고 너무 아무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인도 가서 느낀 것이 제가 가사를 읽고 보탑에 가만히 앉아서 경을 읽고 있으면 사실은 이번에 그런 걸 느꼈어요. 늘 저는 가면 거기 스님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불전 보시를 준다거나 국어를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만 루피를 얼마씩이라도 줬는데 제가 이렇게 정진하고 앉았으면 제가 가사를 읽고 앉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 앞에 다 이렇게 그 스리랑카에서 왔는지 미얀마에서 왔는지 보탑을 참배하는 분들이 돈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나에게 보시를 하고 가는구나. 내가 정진하고 가사를 읽고 정진하지 않으면 나에게 갖다 놓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사를 읽고 가만히 보탑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스님인 거를 아니까 그분들이 갖다가 놓고 가고 나는 뭐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합장만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만큼 정진하는 데는 오히려 누가 갖다 주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맥서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부처님께서는 얻은 것에 만족하고 또 어디를 가든 한 벌에 웃고 한 벌에 발 있대 뭐 세속에서야 어떻게 한 벌에 옷과 한 벌에 그 발 있대가 생활하는 데에 부족하겠지만 출가사문은 사실은 몸을 가릴 옷과 또 밥을 얻을 발 있대 하나로 촉하다고 그랬어요. 유교에서도 그러죠. 뭐 팔을 베고 누웠으니 군자의 삶이 촉하지 않은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를 가든 날개만을 가지고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한 숲에 앉아서 정진을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산사에 와서 법당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다 사찰에 가서 잠시 앉아만 있어도 정말 이곳이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그 법당은 여러분의 법당이야. 그렇죠? 누가 옛날에 우리 이렇게 보강사에 와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밑에서부터 지어가면 스님 이 절은 우리 절인데 스님은 이거 관리하시느라고 너무나도 애쓰십니다. 이러시면서 우리는 여기 와서 그냥 잠시 쉬어가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데 스님은 정말 관리자이시네요. 이러고 얘기를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그냥 시험만 가도 돼. 참선만 하고 가도 돼. 법문만 듣고 가셔도 돼. 이렇게 짓고 꽃을 신고 가꾸는 일은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절회를 참배 오시고 또 살림도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가벼운 마음으로 줄여서 언제 우리가 놓고 간다 할지라도 떠날 수 있고 언제 놓고 간다 하더라도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수다니파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 삶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아자타 사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자 저 아자타 사뚜왕은 진심으로 이렇게 뉘우칩니다. 하면서 지금부터 부처님께 기회하고 교법에 기회하고 승단에 기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목숨이 다하도록 삼보에 기회하여 신도가 되고자 하오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리석고 무지하여 왕권을 얻기 위해 잔인하게도 덕이 많은 부왕을 사례하였습니다. 부처님 앞으로 제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저의 이 제약을 제약으로 인정하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아자타 사뚜왕이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부처님께 목숨이 다하도록 기회하겠습니다. 우리 개받을 때 그러죠. 그렇게 기회를 함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저 아자타 사뚜왕은 진심으로 뉘우친 것이다. 만일 그가 부왕을 살해하지 않았다라면 그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마음의 때를 벗고 청정한 법의 눈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 참회를 받아주시고 인정을 하십니다. 우리는 육조 단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천년의 어둠이라 할지라도 오늘 불을 밝히면 이곳은 환한 곳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교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또 그동안 잘못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지금 마음의 불을 밝히고 깊이 뉘우치고 지금 이 시간부터 밝은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뭔가인가 덕이 있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덕을 쌓아가는 사람이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고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그러한 지혜의 등불에 나의 마음을 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